10편 51편 사람들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있죠 나와있는데 거의 다 개역 성경에도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렇게 되어있죠 제 거는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히브리어도 보면 깨끗한 마음 불어넣어진 영 그 다음에 공동번역 꾹꾹한 뜻 시원번역 올바른 마음 정직한 정직한이 많아요 또 확고한도 괜찮고요 정직한 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의 뜻이에요 문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조가 일어나고 구문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그 다음 일이고요 가장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정직한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본문 위에 있죠 본문 위에 있는데 이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맨 위에 여기 보면 레버 타호르 정결한 마음을 벼라 창조하시글리 엘로힘 하나님 쭉 하다가 루아흐 나콘 여기 문제는 이 나콘이에요 나콘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영이라 했는데 나콘이란 말은 쿤 쿤에서 나왔고 쿤은 확고하다 이런 말이죠 stable, fixe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직한이라는 뜻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번역한 마사성경 이름 오늘부터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2, 3일 안에 배송이 되겠는데 특별히 마사성경을 사신 분들은 꼭 이 방송을 보셔야 돼요 한 5분, 7분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에서 뭐가 다른지 하루에 한 개씩 하면 1년에 365개겠죠 그렇게 해도 한 10년에도 부족해요 3천 개밖에 안 되니까 그걸 지적을 매일 해야 겨우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사성경 산 사람들 그리고 또 마사성경을 사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또 뭐가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이 바르게 돼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좀 크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10절에 10절에 여기 히브리온은 12절인데요 정결한 마음을 내게 정결한 타호르 레버 타호르 정결하다 이 말이죠 창조하셔서 바라 하나님의 굳건한 굳건한하고 여기 쿤 했잖아요 원형이 쿤이고 나쿤은 이제 굳건한 비스테리페스트 영어 루아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의 핵심은 바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굳건한 영어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찬송가가 잘못 지은 게 아니고 결국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번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원래 원문으로 적혀 있고 원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상 문제입니다 한글은 특별히 이렇게 역사가 아직 83년밖에 안 돼서 번역이 많은 연구가 돼야 돼요 저는 시작에 불과하고요 많은 분들이 마사성경은 이런 면에서 제가 20년 노하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발전된 건 확실해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서 기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어성경에 여기 한번 볼까요 영어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면 Create in me a clean heart of God Renew a right spirit 옳은 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각주해가지고 3번 해가지고 steady fast 굳건한 영어도 왔다 갔다 하네요 어쨌든 나콘 루아흐 영이고 확고한 영 결국은 이렇게 바르게 본다면 다윗이 정결한 죄를 지었으니까 타호르 레브 레브 타호르 정결하고 의식적으로 정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콘 루아흐 즉 영이 확고해가지고 이제는 유혹을 받을 때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굳건한 영이 훨씬 낫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해석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튼튼한 단어의 이해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 지고 있어서 정직한 영 정직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모든 것의 근거는 뭡니까 원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사 성경은요 지금 300권도 안 남았어요 거의 다 팔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판은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리미티드 에디션 역사에 길이 남을 퍼스트 에디션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 보면 좋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오늘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단어가 있어요 제 학원 집사람 토요일날 책이 와서 같이 한 장씩 읽고 정결한 한글로 읽습니다 좀 작게 할까요 한글로 읽고 한 절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 장씩 읽을 때 정결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또 굳건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읽고 그 다음에 집사람도 그렇고 히브리어 안 배웠지만 발음은 아니깐요 그래서 정결한 타호르 그리고 굳건한 쿤 새롭게 하소서 하다시 이렇게 한번 히브리어를 읽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예회에서 매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원문을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은 맞사 맞사 성경의 기초입니다 단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문법 문법 다 하겠지만 제가 내년에는 감동 주셔서 특별히 유료로 유료로 문법을 이렇게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무료로 많은 성경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10편 51편 10절 특별히 원문의 12절 정직한 영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이 아니라는 거 정직한 영의 퀘스션 그래서 올바른 뜻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